긴고리 뭐해? 우야 누나 여기 있지롱 누리는 어딨어 누나 양말 줘 긴고리 누나 양말 줘 납작 게임중인 남편 찜퐁뿜 티브로 좀 치웁시다 재미십니까?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게임이네요 네 맞습니다 고기 마르니까 오늘 사온 비타코코 파인애플 맛 이건 또 먹고 짠 더 있지 10초 만에 다 먹음 입에 털어놨어 지금 시간은 10시 15분 오전 10시 20분의 날씨인가? 10초 만에 다 먹음 2초 만에 다 먹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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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쪽 있네 이쪽 우리 쪽 있네 우리야 이쪽 쪽 있네 오전 10시 20분의 날씨 오전 10시 50분의 날씨 옛날에 기름 마땅 넣으면 80불 100불 이렇게 들어갔거든 응 40불밖에 안이다 이곳에 도착한 곳에 도착했습니다. 줄 장난 아니다. 아침부터 줄 서는 사람 장난 아니게 맞네. 줄 서는 사람 장난 아니게 맞네. 줄 서는 사람 장난 아니게 맞네. 이거 집에 온 거 아닌가? 비치 멍고 맛. 파인애플 맛. 냉장고 정리를 해야겠는데? 물 하나 마실래? 오빠 물 하나 마실래? 알겠어. 두 개 마셔. 배가 다야 돼. 아 뭐? 왜 이렇게만. 아, 무슨 소리가 됐어. 아, 한 번 주세요. 우리 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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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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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